참 이런 프로나 이렇게 보면서 막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걸로 만족이라고요. 언제 끈다? 언제 끈어? 아니 나는 조그맣게 텔레비를 털어놔야 돼. 아 그런 거 여기서 사야지. 준비 씨 얼굴을 닦아야 되겠다. 나왔네? 어디서 나왔네? 나랑 동갑내 친구들이 있어요. 뭐요? 나도 나도. 마이크로. 동많은 게 아는 것도 많고. 아는 것도 많고 센트니까. 나랑은 것도 많고. 나으로 음식하지 않고. 친구로는 못이야. 내가 지퍼로 좋아하지. 아 그러나 나이 정말 못해. 그래서 조금 대답을 못해. 학원은 내버려 여러분. 일단 다시 그런 거야. 참 심해서 안 내놔. 아 어어. 동ğin 대놈 대놈 대놈. 동ğin 대놈 대놈. 진해안 바다에서 부끄러지는 고다리 낚시. 고 다리 낚시. 왓서맨이 처음 경험해보는 도달이 낚시인데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아니, 저런 형 너는 따로 아니야? 나는 이런 버릇이 있어. 그 다음에도 영화가 이 맘에 좋지 않냐? 다 보고 싶어. 그래서 나는 남자가 이상한 거야. 남자는 남편이라고 정말 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정해서도 열심히 한가요. 얼마나 성향이 안 맞냐면 오락프로도 내 방에서 아니, 자기는 혼자 오지. 내 방에서 나는 불의 명곡을 보는데 일부러 와. 이 안도 사기 들어봐. 지금 재미난 거 나와. 오락프로도 그렇게 틀리는 걸 볼 수가 없어. 응. 그래. 안경이 주무세요. 네. 살자. 할아버지 졸업 신년이, 너 가방을 이렇게 해겟 졌어? 어머! 너 가방에 넣는다고, 너 가방을 휩 던져놨다. 어머, 너 가방 돌리라고. 응? 응, 뭐라고 그러는데? 가방을 휩 던져놨어. 응, 그냥 보네. 문화관광 회사라는 분이십니다. 문화관광 회사라는 분이십니다. 문화관광 회사라는 분이십니다. 문화관광 회사라는 분이십니다.